치매라고 했나? 난 볼매인데 그나저나 왜 이렇게 겨울도 춥게 하고 계세요? 자, 이 목도리 하세요 어? 내가? 남의 목도리를 왜 하고 있어? 내놔! 담배 냄새가 기분 나빠 일단 고비는 넘기셨고요 김재우 할아버지께서 흥분을 잘하셔서 심장에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친구분들끼리 흥분하지 않게 간호 좀 잘해주세요 아휴, 흥분하지 말라 저것도 좀 가라 그래 병원까지 와서 연애질 하고 있냐 아휴, 왜요? 보기 좋은데 그리고 지금 병실이 부족해서 할머니 한분이랑 같이 병실을 쓰셔야 돼요 아휴, 할머니 싫어, 할머니 싫어, 할아버지가 좋아 부탁 좀 드릴게요, 병실 좀 부탁드릴게요 할머니 싫으리라 그러네 할머니 넣어주면 대박! 대박 병원에서 붓기름 따위 우와! 두, 세, 네!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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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너는 병문하는 애가 옷이 뭐 이러냐? 어... 너 오늘 죽을 줄 알고. 세탁소에서 빌려왔는데 너 오늘 그냥 죽으면 안 돼? 야 이거 일단 갖다 줘야 돼! 야 쌍기억! 야 쌍기억! 너네 친구 면회 왔으면 면회를 해야지 연회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. 야 저게 여자한테 미쳐갖고 친구를 버려! 넌 뒤졌어. 넌 뒤졌어. 내가 가면 넌 뒤졌어. 오빠! 오빠 친구 일로 오는데요? 신경 쓰지 마. 어차피 올려면 한참 걸려. 그게 아니라 되게 급해 보이잖아요. 내가 더 급해. 진짜 이게! 야 안 돼 있어. 내가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. 야! 내가 인석아. 인석아 가고 있어. 어 뛰어가고 있어. 인석아 선생님 만났어. 어 선생님 만났어. 이게 뒤질라고. 야 내가 늦이겠다. 내가 늦이겠어. 야 싸우지 마. 싸우지 마. 싸우지 마. 할아버지 아까 말씀드린 강유미 할머님이세요. 인사들 나누세요.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. 다행히 공실한 할머니라. 할머니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. 예예. 얘들아 안녕? 아 안녕. 여기 좀 덥지 않니? 어? 우리는 모르겠는데. 그래? 난 되게 더운데. 그지 옷 좀 갈아입어야겠다. 오케이. 너네들 훔쳐보면 안 돼. 어? 어? 다들 무슨 얘기 있니? 아니야, 별일 없었어 그래? 야, 그나저나 너 되게 고상해 보인다 고마워 근데 너 어디 아파서 온 거야? 이런 얘기 쑥스러워서 잘 안 하는데 나 치매야 어, 진짜? 절대 그렇게 안 보여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, 고마워 되게 럭셔리해 보인다 치매라고 했나? 난 볼메인데 그나저나 왜 이렇게 겨울에 춥게 하고 계세요? 자, 이 목도리 하세요 어? 내가? 남의 목도리를 왜 하고 있어? 내놔! 담배 냄새, 기분 나빠 어머, 아니 이 겨울에 왜 이렇게 춥게 하고 계세요? 목도리 하세요 남의 목도리를 왜 하고 있어? 이리 와, 이리 와 이상한 아저씨네 이상해 왜 그래? 야, 왜 그러냐? 어, 전화 왔어 여보세요? 어, 그래? 너 오랜만이다? 야, 넌 내가 아플 때만 전화하니? 어? 어, 여기 와 있다고? 야, 친구가 없어 어, 그래? 알았어, 데리러 갈게 야, 여자야, 여자? 야, 내가 데리러 갔다 금방 갔다 올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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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시고 와, 모시고 와 네 친구구나? 어, 맞아 내가 대신 가는 기분이다? 어, 쭉 따라가면 돼 쭉 가면 되니? 고마워 오빠, 오빠 친구 저승사자 따라가는데요? 심화 쓰지 마 어차피 오늘 일을 하던 놈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